그날 이후 제보자 최씨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성폭행범이라는 누명, 11개월의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폐소까지. 제보자 최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최씨가 일을 마치고 쉬던 어느 날, 윗집에 살던 여성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잔뜩 화가 난 그녀, 최씨에게 지적장애인 조카를 성폭행했느냐며 따졌습니다. 최씨는 행패를 부리던 그 여성을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최씨가 오히려 성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약 1년의 조사 끝에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진행된 2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최씨의 이 무죄는 어떻게 입증된 걸까? 그의 딸이 진범을 밝힌 겁니다. 최씨의 딸은 진범이 윗집 여성의 남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모부를 의심한 건데요. 우연히 본 그들의 모습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모부가 왜 조카 엉덩이를 만지지? 여기 장만의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조카 엉덩이를 왜 만지지? 아버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수소문에 나섰는데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피해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딸 최은수 씨의 예상대로 성폭행 범인은 고모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최종 자필 진술서에도 고모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씨는 국가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실을 밝히는 데 소홀했다며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수사의 부실한 점은 인정하나 부당한 재판 결과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의성을 수없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최 씨가 고의적인 부실 수사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 근거는 당시 피해자가 납치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모텔에 안 갔다는 절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CCTV 한 번 안 보고 조사를 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수사관의 증언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은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대체로 예, 아니오식의 피해자의 짧은 답변들. 이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직접장애 1급이라는 특성을 잘 고려해서 이루어진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 아니오식의 유도질문이 다소 남용된 경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지한 수사는 실체 규명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통범대 같은 경우에 진술 분석관을 투입해서 진술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진술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판독 불가라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냥 피해자 진술이나 그냥 이런 것만 보고 피해자가 거짓말했겠느냐라는 편견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진술만으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측은 말을 바꿔 범행 장소로 다른 모텔을 지목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어서 카드 결제만 가능한 곳. 그런데 최 씨의 결제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 모텔은 무인텔이었다면 분명히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목했는 당시 시점에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 없었다면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이 법원에도 현출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느 면으로 보나 유무죄의 결정적인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출되지 않았다. 이건 수사의 미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수사를 관할한 경찰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특위는 거절하겠다, 본인이. 수사, 기소, 재판, 어디서도 뻔히 보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이 사건은 되묻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이 정도의 우리나라도 국가는 됐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가장 재판부도 너무 폐쇄적인 것 같고 본의적인 것 같고 이런 게 좀 씁쓸하죠.